안녕하세요 시동입니다 오늘은 RG 벤시 노른의 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도색했었던 이 황금색 마커를 이용해서 도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를 쓰기 전에는 이렇게 잘 흔들어줍니다 지금 해보려고 하는 곳은 이 백팩의 날개 부분과 블레이드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스커트 쪽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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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로 이 은색 버니어 부분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모습입니다 한층 더 더 광이 나고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역시 도색은 하고 볼일인 것 같아요 이 버니어 부분은 RG 벤시를 만들 때 제가 게이트 정리에 그렇게 신경 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버니어 부분이 확 파인 게 더 신경 써서 게이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써서 게이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포즈를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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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